신작이 나오면 올라가겠지 했는데 크래프톤은 아니었나 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 2일 투자자들과 게이머들의 기대 속 출시했지만 오히려 크래프톤의 주가는 출시일 포함 3일간 2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왜 크래프톤의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고! 키움증권의 김진구 애널리스트는 12월 7일 크래프톤의 리포트를 발간해 신작 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타격감과 총기를 활용한 연계기 활용으로 초반 플레이 구간에서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지만 중후반 구간에서 반복적 패턴과 전투 밸런스 문제가 제기되며 유저 간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고어한 장르에서 근접 방식 타격감을 선호하는 유저 중심으로 팬층은 형성했다 보여지지만 새로운 게임성으로 유저 확장을 가져오기엔 어려운 상황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출시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점은 PC버전을 중심으로 최적화 문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개발사 패치를 통해 스팀 기준 유저 평점이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긍정적 피드백 확보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적화는 게임성의 중요한 요소로 이를 보정하지 않고 출시한 것은 개발사 입장에서 부정적 레퍼런스로 남을 것이며 유저들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으로 해당 IP 기준으로 후속작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했는데요. 이유는 칼리스토 프로토컬의 판매 추정치 하향과 이에 따른 이익 감소 가능성 때문입니다. 김진구 애널리스트는 출시 직전 리포트를 통해 초기 분기 패키지 판매 210만장, 5년 누적 700만장을 예상하였으며 출시 이후 한 달 내 연말까지 마일스톤 기준 200만장 판매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상향했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후 실망감으로 분기 판매 105만장, 이후 4년간 판매를 포함해 누적 판매고를 350만장으로 기존 추정 대비 절반으로 하향해 목표 주가를 재차 도정했습니다. 아쉬웠던 신작의 결과물은 게임주의 위협 요인 중 하나입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컬의 스팀 내 평점, 유저들의 평가 반전 등의 요소가 주가의 부진을 방어해줄 겁니다. 공차장의 종목 체크포인 단기적으로는 신작의 성과가 중요하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요소는 기존적입니다. 크래프톤의 실적의 가장 중요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이 게임의 중국 버전 화평정형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상황과 이에 따른 화평정형의 매출 감소 가능성은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또한 칼리스토 프로토컬의 부진에 따른 후속작의 흥행 눈높이, 출시 시점 등은 불확실성 요소입니다. 다만 패치가 적용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으며 초기 순위가 괜찮았다는 점, PC보다 비중이 큰 콘솔에서의 성과가 남아있다는 점은 기대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